스타킹 하울 ASMR 치즈추어츠 플라워리스 스타킹 이번에 하울에 볼 스타킹은 치즈추어츠 플라워리스 스타킹입니다. 소프트 바이올렛 컬러가 굉장히 소녀스러운 그런 스타킹이네요. 예쁘다. 열어볼게요. 플라워레이스 패턴이 굉장히 소녀스러워요. 여성스러운 원피스에 코디를 해보면 굉장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조심! 올라가면 안돼! 조심! 다 뺐다! 일단은 패턴이 두 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다른 패턴이지만 언제됐건 플라워레이스입니다. 꽃무늬에요. 아무래도 연한 색상의 스타킹이다 보니까 직접 신어봐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어두운 색상의 느낌도 있는데 한번 신어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한 색상의 스타킹이다 보니까 확 튀는 느낌의 색상은 보이지 않아요. 역시나 가까이서 신어봐야 느껴지는 패턴입니다. 패턴이 1차처럼 보였는데요. 막상 신어보니까 지그재그 느낌의 패턴이네요.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나요?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. 그게 티가 나는 스타킹은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스타킹은 여성스러운 원피스에 코디를 해서 신어보면 참 예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오늘 하울은 여기까지. 지금까지 치즈초트의 플라워리스 스타킹이었고요. 다음에 또 봐요. 바이바이